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 오늘 신고가를 또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이슈가 있었죠 찌라시가 돌고 악성 루머들이 돌면서 장중에 큰 폭의 변동을 보였는데 그런 상황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회사의 대처가 바로 나왔죠 홈페이지에 직접 공지사항을 올리면서 그쵸 공시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이 투자자인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제가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제 계좌 수익률은 119%입니다 자 근데 그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은 2%대 밖에 되지 않는 걸 보면 사실 시장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건 꺾였죠 손실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목이에요 그 종목을 어떻게 제가 공략을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장담컨대 지속적으로 내가 수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제가 실제 매매한 그 매매 타점이 다 나와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지금 이렌시스가 나오는데 일단 2월달에 보면 13% 수익을 보고 빠졌죠 근데 걸린 시간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쵸 거의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매수한 날까지 포함하면 일주일 뭐 한 하루 이틀 뭐 고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했는지가 중요하죠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 근데 HLB는 뭐예요 신고가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인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진행하는지 볼게요 아 그 전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한다 그랬을 때 2주일 안쪽으로 이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렌시스는 제가 오늘도 종가 부근에서 8173원에 그쵸 제가 분류를 해서 매매를 해서 그렇지 이쪽 구간에서 계속해서 체결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장마감 거의 직전이에요 15시 15분 자 그러면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월 11일 HLB 제약 ABL 바이오 자람 테크놀로지 아 요거는 3월 11일이네요 쭉 내려서 볼게요 3월 14일 HLB 제약 코리아FT HLB 생명과학 HLB 자 이제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자 내용 보면 이게 중요해요 시장감의 수 장시작전 시장감의 수 장시작전 시장감의 수 장시작전 전부 다 장시작전에 시장감의 수를 넣어라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시가의 책을 시키겠다는 뜻이겠죠 HLB 제약부터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시가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11일 3월 11일이죠 23,550원에 매수를 했고 어저께 매도한 결과 19%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고가 즉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고 돌파라는 건 매물대를 흡수해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저께 매도를 하고 나서 오늘 또 샀어요 그쵸 변동성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팔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신고가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코리아FT 자 내용 보세요 코리아FT도 어저께랑 비슷합니다 보세요 2월달에 일단 28% 정도의 수익을 봤어요 제가 28.8%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동안 28.8% 수익을 보고 한 번 더 샀죠 수익 구간에 제가 매도를 하지 않고 현대차 기아차 믿고 기다리다가 어저께 제가 그냥 손절을 한 결과 8%의 수익을 냈지만 오늘 시가 공략이 다시 들어갔고 제가 정확히 공유를 해드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오늘 7%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신고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HLB 생명과학은 HLB 그룹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약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매수를 했지만 1.6% 손절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는 종목이고 1월달부터 제가 공략을 한 결과 31% 수익 걸린 기간은 한 4일 정도 걸렸고요 여기 2월 말 그리고 3월 초에 공략한 상황도 어저께 매도를 한 결과 18%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오늘 시가 다시 공략 무슨 종목 신고가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다른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볼 수 없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할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돈 안 받아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지 다들 아셨죠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HLB가 앞으로 어떤 식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 가격이 먼저 뜨는 상황 즉 올라가는 상황은 비싼 주식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HLB가치 온리성장주 정말 온리성장주는 그쵸 온리성장주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쵸 그럼 밸류에이션은 계산할 수 없죠 적자니까 그쵸 근데 시가총액은 10조가 넘었습니다 10조에 대한 의미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봐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장담컨대 가격입니다 가격 왜 앞으로 좋아질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지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확정치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확정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실적이 실제 발생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왜 그 전에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에요 자 보세요 자 HLB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장기 적자를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적자 규모가 주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근데 주가는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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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이상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적자폭이 커져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잡주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회사에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공지사항을 보면 여기 나옵니다 최근 공배도 사태 관련 주주님께 드리는 메시지 이거 오늘 나온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어저께 나온 거 전 어저께 이거 보고 사실 감동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신약 승인이 어렵다는 그쵸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각종 찌라시에 대한 회사의 입장 신약 승인이 어렵다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각종 찌라시 단언코 회사의 신약 승인 과정에 변수가 생긴 건 전혀 없다 이 시간 현재 우리는 여전히 신약 승인을 확신하고 있다 이건 예상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오늘 악성 루머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어떤 의도에서건 회사를 음해하려는 악성 루머에 현혹됨으로써 개인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히 공지를 올린다 저는 정말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오너라고 하기는 그렇죠 대주주라고 할게요 대주주가 아니 CEO가 주가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기업이 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주가에 관심이 있죠 그쵸 물론 산업의 규모 기술력 앞으로 성장성 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좀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 부러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너 개념이 아니니까 대주주나 CEO가 주가 올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주주나 CEO가 주가 부양에 관심이 생기면 우리가 돈을 법니다 왜 대주주와 우리의 이익구조가 같아지니까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 이게 왜 붙어 있냐면 회사의 자금을 내가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유용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금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시장에 조금 프리미엄을 불러서 일으키죠 그래서 경영권 지분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가 되죠 근데 요걸 오너 개념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상승폭도 웬만하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정말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미 주가는 올라왔고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그렇죠 근데 아직 적자니까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폭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벌지 예상은 가능하지만 확정치는 몰라요 이게 진짜 제가 그 이건 진짜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보세요 단원코 회사의 신약승인 과정에 변수가 생긴 건 전혀 없다 그리고 시간이 1시 28분이에요 그렇다는 건 변동성이 땅 터지고 나서 즉시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나왔죠 보세요 최근 공매도 사태 관련해서 주주님께 드리는 메시지 주주 여러분께 어제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저희 회사 신약승인이 임박해 오면서 여전히 대량 공매도 정거를 보유한 공매도가 어떤 형태로든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전 진짜 많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데가 아니라 관심이 있다는 건 회사의 주주들 그리고 회사 외부에 있는 주주들 즉 투자자 모두의 이익 구조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왜 자꾸 한국 시장은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오너 개념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오너 개념이 오너 주식 회사 잖아요 그것도 주식 회사가 비상장이면 그래 투자자들하고 합쳐서 그냥 몇몇 투자자들하고 합쳐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상장을 하잖아요 IPO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너의 개념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 회사 그 오너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오너의 개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어때요 대기업에 대도 오너의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속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평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상속세가 높아지니까 그런 오너의 개념 자체를 없애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그건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HLB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회사의 빠른 대응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대주주와 CEO 그리고 개인 투자자인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이것만 해도 끝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제 거래한 내용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HLB 오늘 또 매수했습니다 어저께 매수하고 나서 오늘 또 매수했어요 왜 신고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니까 근데 제가 그 구간에 18% 수익 내려서 보면 31% 수익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될 놈은 그냥 계속 보유하면 된다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최상의 효율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자 보세요 쭉 땡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한 겁니다 왜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루씩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정확하게 다시 사는 구간을 잡죠 그쵸 잡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급등합니다 그쵸 그리고 변동성 터지니까 매도 잠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시 매수 이것뿐입니까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HLB 쪽으로 물량이 몰려서 제 개인적인 부담을 갖게 되니까 제가 바로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 하죠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요 어저께 매도한 결과 19%의 수익을 내고 나왔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타점에 대한 이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쵸 그 원리에 대한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원리를 어떻게 잡을지 그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에서 잡고 바이오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자 그게 신고가 구간이다 그쵸 공통적으로 신고가가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 구간을 공략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실시간 타점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바뀌고 급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고 여기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무료로 진행할 때 와서 배우세요 그쵸 돈 안 받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고요 그쵸 그러면 채널이 큽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올라가는 종목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자 그러면 강세 종목이 주도주가 결국에 될 텐데 지금 강세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겠죠 그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